안녕하세요. 이거 맛있겠네. 요즘 나라가 유행이다. 나라가 유행이다. 참치에 매달 무삼 기업분 나왔네. 우리 아이가 참치마를 제일 좋아해. 참치마를. 1분. 1분이니까. 1분.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어딨어. 제가 엄청나게 먹을 거야. 눈 사이도 돼? 반대로. 끓으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덮어. 이걸로 덮어. 대박. 완전 최적화됐네. 진짜. 나이 먹었나 봐. 국물이 있어야 돼. 국물이 있어야 돼. 국물이 있어야 돼. 음. 완전 맛있겠다. 아. 국물이 너무. 살코. 어머. 볶음김치랑 소세지 넣어서 먹으면 약간 부대찌개맛 나네. 아. 아니 어려워. 솔직히 너무 큰 거 아니는데. 제가 나왔는데. 이거. 이거. 나이도 뭐니. 저는 약간 서양식으로. 롤케이크랑. 크로크뮤쉬예요. 나영이는 서양요리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요? 서양요리를요? 제 고양이 신청인다. 이게. 식당에서 혼밥하는 것보다. 네 선배님. 편의점에서 혼밥하는 게 더 안 불쌍해 보여요. 선생님. 그래요? 제 것 좀. 뭐라고? 리스크 주민을 좀 하시고 드시죠? 네. 잘 먹어도 돼? 네. 너무 맛있어. 영재 이거 먹어라. 선배님 20년만에 처음 드신 거. 선배님 20년만에 처음 드신 거. 진짜 귀하다 김치 남은 거. 선배님 전국에 두신 거야. 잠깐만. 선배님 진짜. 네. 처음입니다 선배님. 선배님 이거를요. 이하고 얘하고 섞어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좀 먹는데. 이거 좀 먹고. 바나나 우유 나와. 아 그래요? 영재야. 소주하고 맥주하고 스크츠 팔면 사람들이 사먹는 줄 알아? 그래서 탁 탁 탁 탁 타가지고 탁 탁 탁 탁 타가지고 털리고 해야지 야 이런거 까는 거지 아 승범차 아 맞아 내가 했다 이런 재미가 있었어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후배들한테서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 선배님이 저한테 평생 해준 거 김치 나뭇도 사줬어 이거 알아줬어 옛날에 장가 가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갔어요 선배님 알았어 알았어 파우처 2만원 탈 때 야 이거야 애들한테서 제가 잘못했어 쪼꼬 우유 나온다 쪼꼬 우유 나온다 네 우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성향이? 안 맞으면 오래 맞을 때까지 맞을 때까지 맞을 때까지 이것 쪽으로 나오고 싶지 그러니까요 여럿이 응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괜찮아 미역국이 맛있다 음 이거 아 역시 이건 못 이길 것 같아 벌써 넣어갔어 이것도 이것도 뭘 살 것 같아 이렇게 괜찮아 편의점이 짱짓이 된 거야 소양놀이를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진짜 이거 완전 뺏어놨는 거 아니야? 응 괜찮아 stone 야 왜 없어 야 왜 없어 한 잔인데 손을 끓이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우리 한국인은 이거지 궁극을 아 이게 마라탕 아 이게 마라 국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